아, 안되겠다. 누굴 찾아? 누구한테 전화하려고. 아, 여긴 누구야, 니 처지. 아, 안돼, 엄마. 국제전화 비싸. 그깟깟 비싸면 얼마나 나온다고. 어, 통화되네. 아, 엄마 하지 말라고. 내가 왜 이래 저리 비켜. 여보세요? 예, 너 어디니? 누구세요? 누구세요? 얘 좀 봐. 넌 니 씨엠이 번호도 전화가 안 해놨니? 하, 강석구가 얘기 안 해요? 무슨 얘기? 근데 너 지금, 한국이니? 에잇. 뭐하는 거야? 일이 안 해. 니들, 무슨 일 있지? 그치? 아이, 그, 싸워서 그래 싸워서, 어? 아니, 부부싸움 몰라? 널 사랑한다며, 너밖에 없다며. 그러니까 이리 내놔. 야, 내 둘째 며느리하고 얘기 좀 좀 더 해보게. 이리 내놔. 아, 엄마. 그리고 싸웠으면, 왜 내 아들하고 싸웠는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. 아이, 그만 좀 내버려 둬. 좀 있으면 화해할 건데, 엄마는 왜 자꾸 틀쓰시라고 그래. 그러다 진짜로 잘못되면 그때 엄마 책임질 거야. 에잇. 어머머머. 석구 전화까지. 어머머머. 석구 전화까지. 아들 두 놈들 다, 지들만들한테 꽉 잡혀 사는, 바보들. 어휴, 내가 저거 뜨려고, 미역국을 왜 먹었을까? 왜 먹었을까?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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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먹었을까 미역국을? 어휴, 정말. 아휴. 아휴.